자 그래픽 문제 12번입니다 그래픽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정보에 상응하는 정보를 노려서 푼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how much will the man pay입니다 남자는 얼마의 돈을 낼 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정보가 돈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에 나와 있는 정보를 노려야 되겠죠 맞죠 apple danish가 들리면 정답은 a일 거고 cinema roll 들리면 정답은 d가 될 건데 중요한 건 남자가 내는 걸 들어보셔야 되겠죠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bsolutely although I'm partial to the blueberry donuts here's a menu if you want to take a look partial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뭐뭐를 좋아하다 라는 뜻이기는 한데 저는 blueberry donuts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메뉴 여기 한번 보세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thanks I'll take a dozen blueberry donuts then I'm sure my clients will like them too 라고 합니다 남자가 blueberry donuts를 dozen 12개 사겠다라고 하죠 우리 어릴 때 연필 한 다스씩 사고 했었는데 그게 12개를 뜻하는 거죠 어쨌든 남자는 blueberry를 살 거니까 정답은 16 dollars in b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가시면 되겠죠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낼 거기 때문에 여자가 제안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낚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제안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자를 살펴보겠습니다